원래 얇은 머리카락은 탈모약으로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질문 하나 답변 드릴게요 현우원 조은님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얇은데 탈모약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 탈모로 얇아진 머리카락은 탈모약으로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얇은 머리카락은 탈모약으로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애기때부터 가는 분들은 사실 탈모치료를 한다고 좋아하지가 조금 힘들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모약은 탈모가 진행된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거지 원래 머리가 얇거나 가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